네, 참 좋은 의미의 액자들, 좋은 의미의 꽃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꽃과 그림들을 집안에 꼭 둬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 집안에 정말 좋은 많은 운들을 불러오게 될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우리 선조분들께서도 항상 두고 곁에 뒀던 것들이니까요. 영상을 꼭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유교의 옛 고서인 서경을 보게 되면 종, 자기, 명, 작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따르게 되면 판단이 쉬워지고 이 세상을 밝게 바라볼수록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정보들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언제나 이 자연을 바탕을 둔 풍수의 원리 그리고 각종 논문과 옛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깊게 밝혀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 강의 영상들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집안에 걸어두면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잉어입니다. 잉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잉어는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풍요와 재산적인 의미를 가장 먼저 상징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료부터 한번 찾아보볼까요? 우선 선사시대의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모양이 그려진 울산 대곡리 반군의 암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 수렵 채집하는 것이고 삶이자 재산이자 모든 것이었죠. 이 물고기 모양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역사가 좀 지나서 삼국시대 때에도 이 물고기 모양이 번영의 상징인 게 남아 있는데 바로 신라시대 천마총에 있는 금제 허리띠에서 물고기 모양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엔 물고기 모양은 단순한 재물운을 떠나서 생전 뿐만 아니라 사후에서도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러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 물고기를 주로 하여 그림 그려진 어해도가 많은 집안에 걸려 있었던 그 역사적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찰에 가보게 되면 풍경, 다 아시죠? 풍경에 보면 어떤 모양이 달려있죠? 물고기 모양이죠. 이런 부와 풍요 뿐만 아니라 항상 깨끗한 그런 청정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잉어를 비롯한 각종 물고기와 관련된 상징인 겁니다. 자, 이런 오랜 역사적인 의미 어찌 보면 우리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그 재물운의 상징인 잉어 혹은 물고기와 관련된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 집안에 걸어두시면 2024년뿐만 아니라 언제나 집안의 그런 풍요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풍속의 글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잉어와 관련돼서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왕상빙리라는 겁니다. 이 왕상빙리는 한 설화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중국에 있는 왕상이라는 한 효자가 자신의 계모를 위해서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려고 물가로 갑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있죠. 꽁꽁 얼음을 깨지를 못하자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맨몸으로 얼음을 녹이려고 눕게 됩니다. 그때 얼음이 저절로 쫙 갈라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확 튀어 올라오게 되는데요. 즉, 왕상빙리라는 말은 이러한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로써 잉어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 잉어와 관련된 것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은 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역사적인 의미, 설화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18세기, 19세기에 그려진 효제 문자도를 보게 되면은 유독 이 효도효자라는 글자에 잉어가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책에서도 제가 운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곧 재물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떤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한 번에 좋아지게 되고 또 모든 게 다 한 번에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의뢰인들 만나고 또 수천 분 이상을 컨설팅 해 드리면서 알게 된 이런 운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얻게 된다, 재물운을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돈이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돼서 입신양명을 한다라든지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라든지 건강이 좋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가 나가지 않다라든지 그런 재물운, 관운, 건강운 모든 게 다 연관지어서 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너무 특정한 운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일생의 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물고기와 잉어 혹은 어류와 관련된 그림은 재물운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 재물이 들어오기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또한 입신양명하여 출세를 하는 부분까지 다 포섭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란과 연꽃입니다. 이 모란과 연꽃은 제가 얼마 전에도 거실에 두면 좋을 그림으로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 모란과 연꽃에 대한 그 논문들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연구 수만 보더라도 그만큼 우리 선조분들께서 남겨놓은 모란과 연꽃에 대한 기록이 많다. 즉 오래도록 우리가 집안의 번영과 재물운과 사산 등 많은 좋은 일들을 위해서 이 그림들을 걸어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모란은 꽃중의 왕이라고 해서 화중왕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연꽃은 꽃중의 군자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이 꽃과 더불어서 옛날에는 여러 많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려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모란과 함께 돌들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집안에 제가 돌들을 두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전통 그림 우리 선조분들께서 돌을 그려놓으셨던 그것은 청색돌 적색돌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만나 음양의 이치로써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림 속에 나온 그 역사 속의 돌들의 의미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집안에 좋은 운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나비입니다. 얼마 전에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하여서 풍수 감정을 해드렸던 그 집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의 실제 집주인 분께서 나비 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나비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길조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비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곤충과 관련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초충도라고 하는데요. 그 초충도 중에서도 나비가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 백접도라고 하죠. 이 백접도를 집안에 둘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부유하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잘 사시는 분들의 아내의 방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게 될 그 방에 이런 백접도를 놓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도 하였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접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백접도 즉 나비가 무수히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 백접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하시는 5만원 지폐 속의 주인공이죠. 신사인당님께서 상당히 잘 그리셨다 라고 합니다. 제가 꿈 영상에서도 나비가 길조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 드렸을 거고요. 실제로 풍수 현장에 갔을 때도 여러 음택지라든지 자연 속에 있는 털을 정해드리러 갈 때 보면은 아주 뜻하지 않게 나비가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산이고 자연 속에 있다 보니 나비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나 그런 출장 현장에 가가지고 중요한 일을 할 때 나비를 보게 되면은 왠지 기분이 좋고 실제로도 이렇게 나비를 봤을 때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풍수에 대한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나비가 정말로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꽃병에 있는 이 꽃 그림이 정말로 좋습니다. 꽃도 그렇지만은 꽃병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많은 의미를 남겨 놓으셨는데요. 실제 살아있는 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안에 어떤 꽃을 두느냐에 따라서 길룡에 대한 판단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꽃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나쁜 그림을 그려 놓진 않았었겠죠. 그러니 전통적으로 우리는 꽃 그림 자체를 모두 다 좋은 쪽으로 인식을 했었고요. 그 꽃이 화병 속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피어난 여러 좋은 일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도록 머문다 라는 아주 길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화병이라고 해서 절대 그냥 화병이 아닌 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수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우리 선조분들이 그리고 행했던 것들에도 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 우리 선조분들에게는 세화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세화라고 하는 것은 연말 연초에 새의 건강과 풍요를 빌면서 궁중에 있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였던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고려시대의 모근 2세기 그 당시 왕으로부터 이 세화를 받고 시를 지었던 것에서부터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세화라는 그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전통을 잊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액자나 그림을 구하셔서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전통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운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그 어떤 인공적인 가미하는 것 없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그런 결실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우리 사람들에게는 길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집안에 꽃그림도 좋고 또한 생화도 좋으니 이러한 자연을 언제나 집안에 가까이 하시면서 풍수의 원리를 적용하시고 언제나 풍요롭게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사진도 괜찮냐 라고 하시는데 사진도 당연히 좋겠죠.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진도 좋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새와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옛부터 화조도 라고 칭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인 거죠. 새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동물과 꽃, 멈추어 있는 정적인 식물인 이 꽃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즉 움직임과 정적임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음양의 이치가 담겨져 있고 또 이 정적인 것과 움직이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탄생이 되니 노자에서 말한 만물삼생으로서 둘이 모여 새로운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이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꽃과 새가 함께하는 그림을 집안에 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깊은 동양 철학의 사유가 담겨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아주 의미 있는 새는요. 바로 닭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닭은 그저 맛있는 음식 최고의 야식으로만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벽사초복의 의미 즉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정초에 그려지는 새와 속에서 자주 등장하던 그런 아주 기람의 상징이었습니다. 닭이라고 하는 것 닭유자죠. 이것을 조금 더 풍수적인 의미로 들여다보자면 닭유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주역 8대 중에서 손방 즉 동남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동남방향은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여명이 시작될 무렵을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닭 자체가 새로운 시작 상서로운 출발을 옛부터 상징해 왔던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회남자를 보게 되면요. 도도 유천개 일출증명 천하 개개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 존재하는 그 천개라고 하는 하늘의 닭이 해가 뜰 무렵에 울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닭들이 함께 울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닭이라고 하는 게 옛부터 그 신비로움 혹은 하늘의 영물로써 인정되어 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닭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맨드라미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 오는 고사가 바로 관상가관이죠. 우리가 닭 머리 위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벼슬이죠. 그래서 닭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신양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입신양명의 의미를 갖는 닭 위에 또한 맨드라미라는 새가 있으니 갓 위에 갓이 놓여져 있다. 즉 끝없이 올라가는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애가 요번에 좀 나라와 관련된 그 시험을 치는 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닭과 관련된 그림을 찾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닭이 맨드라미가 아니라 모란과 같이 있으면은 북이 공명을 함께 의미하게 되는 거죠. 모란은 꽃중의 왕으로서 부함을 상징하고 양은 또한 입신할 수 있는 그 공명을 상징하니 재물운과 관은 모두 다 상징을 해오는 그런 의미 있는 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두면 좋을 새 그림은 바로 학입니다. 학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장수를 상징하는 건데요. 장수를 상징한다 라는 것도 엄청 엄청 옛날부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학과 관련된 고서인 상학경을 보게 되면요. 학은 음과 양 중 양을 의미하는 새로써 7년간 운하수를 치고 날아가며 1600년 동안 물만 먹고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아간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동물 중 우두머리로써 신선히 타고 다니는 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남자에서도 학은 천년을 사는 동물이다 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미 학 자체가 그 신비의 동물 장수의 동물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깊이 인식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학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용이나 해태와 동일하게 영물로써 인정받아 왔습니다. 모든 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장수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혼자 조용한 곳에서 머물고 있으니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학자의 의미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은 보통 소나무와 같이 잘 그려지곤 합니다. 소나무와 같이 그려지면서 가장 우뜸 중에 으뜸 또한 변하지 않는 그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변함없는 소나무와 학이 함께 합쳐져서 장수를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과 더불어서 높이 높이 올라가고 우두머리로써 우뚝 서고 잔다면 이 학과 관련된 그림을 두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까치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까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이나 닭보다는 그 독립적인 의미가 조금은 약한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것들과 함께 그려져 오곤 했습니다. 이 까치 같은 경우에는 곰의 서작이라고 해서 매화나무에 앉아있는 그 상서로운 까치다 라고 표현이 되어 매화와 함께 그려지곤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집안에 물어다 준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재물운이든 관운이든 집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일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면 이 까치와 관련된 그림도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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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